건강을 위한 첫걸음, 바로 이 다이어트가 오늘 주제인데요.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이라는 주인공. 살이 찌면서 건강에도 지금 적신호가 켜졌다 이거 아니에요. 고혈압, 당뇨, 대장, 용종, 대상포진. 체중 감량의 변화가 없다면 소화불량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. 박진희 씨, 여기예요. 안녕하세요. 양이 꽤 되는데 누가 더 와요? 이거 우리 셋이 먹을 건데요? 챙겨 먹으니까 무엇보다도 소화에 도움이 되고 체중 관리도 경달아 되고 있는 것 같아서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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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